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석환 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도 지난주에는 좀 힘드셨죠? 그렇죠. 1월 마지막 주가 좀 힘든 주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2월 첫날을 이렇게 산뜻하게 개장을 해서 다행스러운데 우리 시장만 오른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했던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베트남 증시가 실제로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먼저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에서의 약간 선행 지표격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를 좀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 지난주 후반부근에 아무래도 중국 금융당국의 유동성 회수에 대한 좀 우려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완화적인 스탠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쪽이라든지 건강관리 섹터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 발표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그 12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 생산량 자체는 전년 동월 대비 51%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럼 그 신에너지에 탑재가 되는 배터리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캘코발트 망간이라고 해서 3원계 배터리도 있고 또는 이제 중국 내에서는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해서 좀 이제 중저가 라인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있는데 CATL에서 많이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CATL이나 BYD 이런 쪽에서 이제 주력으로 만들었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 내에서 이제 화학이나 소재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주간 가장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기업 중에 중국 면세 또는 이제 각 회사마다 좀 다르게 CTG 면세 이런 걸로 좀 표기가 되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이 이제 2019년 대비 3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태양광 업체인 보리협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GCL 폴리어도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오늘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를 좀 선호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장에서 태양광이면 뭐 잘나가는 업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의 이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보조금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뭐 지연 뭐 이런 이슈들이 같이 좀 겹치면서 아무튼 이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디폴트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이제 이 보리협품 자체가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런 이슈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즉 홍콩은 또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락이 나타났을 텐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향후에 좀 흐름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홍콩에서는 오늘 그 금속 섹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은이 엄청 올랐죠. 네. 지금 은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한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가격이 지금 30불을 때를 터치를 했는데 이게 201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아 실버 스키즈 나왔다는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 보클러 스택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업체 중에 중국 백은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40%가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IT 업체라든지 플랫폼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한 2에서 4% 상승을 하면서 항생 지수도 전체적으로 2%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홍콩보다 대만이 더 관심이 많이 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내와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난주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들, TSMC라든지 홍아이 프리시즌,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들이 많이 추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업들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대만 지수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베트남 관련한 지수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3% 넘게 반등을 했다가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지난 한 주간이 1월 4주로 보면 1월 첫 3주는 계속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4주째인 지난 한 주간에 낙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낙폭을 주도했던 게 바로 외국인들이었거든요. 지난 한 주에만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는 굉장히 많이 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보통 저희가 1월 달 하면 중소용주 강세로 예상을 하면서 1월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2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오늘 흐름에서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6,900억 원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2.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종가 기준은 3,05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3%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3,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을? 네. 기관이 1,7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각각 코스피에서는 7,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5,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꽤 팔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뒤에서 보면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약간 연계를 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좀 있기는 하는데 공매도? 네. 게임 스탑이 저렇게 큰 글로벌 이슈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제도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정시킨 거다. 그런데 우리는 3월에 공매도 스케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개별 종목에 대한 거는 지금 열면 안 된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거는 정책 위반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 이제 흔히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주류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뉴스상으로 나온 내용은 또 한 3개월 정도 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보이는 팩트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K-뉴딜지수 그러니까 빅이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배터리와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배터리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장중 12%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아니 뭐 현대차에 들어간다며요. 네. 뭐 그건 EGMP는 이미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오늘 갑자기 공매도 이슈하고 연계 지어서 관련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한국에 깨끗하게?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던데 일단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온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 중앙약심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조인 레키노로나주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라고 일단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가 이번 주 5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경증 환자나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중등 이상의 고위험 환자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공고를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셀트리온의 렘시마 치료제가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렘시마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정맥주사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했고 의료인이 반드시 그걸 링거 맡듯이 의사나 간호사만 주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형변경을 했거든요. 재형변경을 했다는 게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피아주사 방식으로 인슐린 같은 인슐린은 그냥 배에다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네. 그걸 캐나다 보건부에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15%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최근에 좀 부진했던 진단키트주도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병원 가서 맞는 거하고 그냥 피아지방에다가 자기가 자가주사를 하는 거는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효용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움직임도 뭐냐면 신약을 개발한 거지만 이게 재형변경이라고 하는 이슈가 또 하나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환자들이 편하게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환자의 편의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있다. 그렇죠.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병원 자체를 가기가 겁이 나는 분이 많잖아요. 특히 큰 병원이죠. 맞습니다. 자, 그 외에 이슈 체크는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정부에서 주택 공급 관련한 대규모 공급 정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어서 오늘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 알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지 정리를 해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동향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 상승에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나라의 펀더멘터를 측정을 할 때 어떤 지표들을 보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출입 동향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를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기업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중에 아마존과 구글이 내일 미국 시간을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수요일 새벽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국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수요일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국내 주요 기업들,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나왔고요. 이제 이번 주에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이렇게 좀 체크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 이슈도 장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사실. 그렇죠.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몰랐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서 거기 가서 게임도 많이 사고 또 간접적인 비즈니스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게임스탑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출렁거릴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일단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이길 것이냐. 이걸 좀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아니면 그냥 기존의 해지펀드, 공매도가 이길 것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건 좀 계속 지켜보아야 할 이슈일 것 같고 오늘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체 공매도 장고 자체가 직전 대비 한 8%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추가 공매도 있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월가에서는 계속 공매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끝이 어디가 될지는.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필요하냐, 필요하냐.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어떻게 유통주식수의 1.4배? 유통주식수가 1억 주인데 공매도가 1억 4천만 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좀, 그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시장 메커니즘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보면 미국식 공매도를 도입할 거냐, 보완을 할 때, 아니면 홍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대안들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우리 당국에서도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어차피 공매도 제도를 잘 정비를 해야 될 책임은 우리 당국에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모니터링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저런 진짜 이런 악감정이 안 생기도록. 지금도 사실 굉장히 기울어진,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여긴 1%고 여긴 99%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떠나서 전제 조건은 기울어진 걸 평평하게 하려는 노력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저게 보통 일은 아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효성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네, 효성 오늘 관련해서 효성 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효성 그룹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사악같이더라고요, 효성 TNC. 네, 실제로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올해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하우스, 그러니까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관련 효성 그룹주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을 계속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중에 효성 첨단 소재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은 효성이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섬유, 이런 대표적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소재, 첨단 소재 쪽으로 많이 지금 회사의 색깔을, 컬러를 바꿔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다른 섬유나 이런 부분들, 첨단 섬유 이런 쪽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탄소 섬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탄소 섬유 자체가 지금 보시면 실제로는 이 도레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일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우리 국내 기업 효성 첨단 소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소 섬유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친환경 차 중에 수소차, 수소탱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즘 전 세계 글로벌 재료 중에 수소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탱크 같은 경우에는 일진 복합 소재에서 갖고 있고요. 일진 그룹? 네. 그리고 일진 복합 소재가 비상장사이다 보니까 여기 지분은 대략 40% 들고 있는 일진 다이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뭔가 계속 이슈가 되면 일진 복합 소재가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일진 복합 소재만, 일진 복합 소재가 갓 들여오고 있는 이 탄소 섬유가 일본산입니다. 일본산이에요? 도레이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효성 첨단 소재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조만간 상용화해서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인의 20%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어쩔 때 보면요. 사실 효성 그룹 다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그러니까 효성, 예를 들면 코롱, 한화 이런 유해에서 전통산업군에 있다. 그렇죠? 두산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싹싹 이렇게 좀 변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드의 전통산업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성이나 코롱이나 한화 그리고 잘하고 있는 LG나 SK 이런 쪽도 상당히 잘 변하고 있는데 이쪽 친환경 쪽과 관련해서는 준비하는 화면을 청구해서 보시면 효성이라든지 코롱 이런 기업 그룹 내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체질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통산업군에 있다는 그룹 이미지인데 거기에 또 비상장 회사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산업은 보니까 지배구조상 비상장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지분관계를 잘 보고 그 회사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되고 요즘에 SK그룹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인데 이게 무슨 PEF 펀드 그렇죠? 프라이빌 에코딩 펀드 회사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지주회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PEF 하니까 이게 시리가 반응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석환 연구원께서 꼼꼼하게 잘 진단을 해 주셨는데 수요일에 또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인가요? 오늘 뭐 더 하나 남았나요?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긴 했지만 앞부분에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올해 3월 16일부터 시행이 될 거냐 공매도 관련해서 아니면 3개월 연장이 될 거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국내 대차 거래 잔고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3월 15일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대차 잔고가 증가한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가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건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태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국내 시장 그리고 아시아 중심으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태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